임재범 7년만의 귀환 세븐콤마 위로 복수 1위 아내 손지창 임태근 임재범은 1962년 10월 14일 생으로 59세이며 고향은 서울특별시입니다. 키 182cm 76kg 5형이며 가족으로는 딸 임지수, 배우자 고 송나명이 있습니다. 임재범은 기독교 신자인데요. 임재범은 과거 우울증을 알았다가 성경을 읽고 우울증이 치유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는 임태근 전 아나운서이며 이복동생은 바로 배우 손지창입니다. 고종사처는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성김입니다. 임재범 아내와 부친을 잃다 2017년 6월 13일 아내 송나명 45세의 소천 2020년 1월 11일 부친 임태근 전 아나운서 별세 임재범의 안타까운 집거생활 드디어 7년만의 귀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타까운 임재범 부인상 송나명 소천 송나명은 누구인가 가창력, 외모, 연기, 다가춘 뮤지컬 배우 가수 임재범의 부인인 뮤지컬 배우 송나명이 향년 45세 나이로 소천한 가운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죠. 가요에 따르면 갑성선 암이 간과 위로천이 돼 투병 중이던 송나명 씨는 201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송나명은 1971년생으로 서울예술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한 뮤지컬 배우인데요. 그는 뮤지컬 명성황호, 폐임, 겨울나원의 하드로 카페 등에 출연했죠. 특히 송나명은 단한 외모와 가창력 그리고 연기력까지 갖춰 주목을 받았습니다. 송나명과 임재범은 1998년 뮤지컬 하드로 카페에서 만나 3년간 열애 2001년 2월 11일 결혼했으며 슬아의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임재범의 아픈 손가락 송나명, 불꽃같은 그니의 삶, 관심 증폭 가수 임재범과 그의 아내 배우 송나명의 일화가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임재범은 1986년 신화의의 보컬 출신으로 외인부대, 라킨코리아, 아시아나의 보컬을 활동하며 주목받았죠. 1991년 이밤이 지나면을 발표한 이후 고해, 사랑보다 깊은 상처, 이외일이 지나면, 너를 위해 등을 연유 히트시키며 가해규의 실력 바깥으로 자리매김했죠. 2011년 송나명의 투병 소식을 알린 바 있는 임재범은 아내에 대한 절절한 애틋함으로 대중을 감동시킨 바 있습니다. 임재범은 보수적인 아버지 임태근 밑에서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버지에게 사랑과 애정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임재범 스스로도 그런 자신을 안다고 말한 바 있죠. 임재범은 종종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편하다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면 심장이 벌렁벌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음악을 하는데 슬럼프 없이 잘 진행되면 즐기지 못하고 무게감을 더욱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런 임재범을 세상으로 끌고 나온 것이 바로 아내 송나명이었죠. 대중들이 좋아해주는 것이 가수의 에너지인데 그것을 즐기지 못하고 은퇴 아닌 은퇴를 반복하는 임재범을 다독이며 다시금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송나명이 영면에 들었다는 소식에 애도의 메시지를 보낸과 동시에 임재범이 심적으로 큰 상처를 받은 것에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재범 7년만의 신곡 위로 통했다 벅스 1위 가수 임재범이 7년만의 콤백과 동시에 음원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16일 발매된 임재범의 정규 7집 세븐 콤마 프로로그 곡 위로는 공개짓고 벅스 실시간 음원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죠. 또한 멜론 실시간 급상승 키워드에는 위로가 상위권에 오르는 등 현재까지도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로는 정규 7집 세븐 콤마의 프로로그 곡인데요. 소울과 록을 결합한 발라드 장르로 수많은 이유로 불 꺼진 방에서 혼자 힘들음을 참아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시간만이라도 가만히 곁에 서있어 주고 싶다는 소박한 위로의 메시지를 담았죠. 7년만에 가요계에 돌아온 임재범은 특유의 파워풀하고도 거친 목소리로 위로를 완성했고 오랫동안 그를 기다려온 팬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팬들은 힘든 시간을 함께 겪고 온 임재범의 진심이 담긴 가세에 대한 호평을 이어갔습니다. 기다림에 보람이 있다. 지난 공백기를 짐작하게 하는 신곡 여전히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와 가창력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임재범 등의 반응으로 그의 복귀에 뜨겁게 화답했습니다. 위로를 시작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은 임재범은 7집 앨범이자 7년의 공백을 표현하는 중의적 의미의 7과 이제 쉼을 멈추고 비로도 숨을 쉬며 전진하겠다는 뜻이 담긴 7콤마처럼 앞으로 정규 7집에 수록될 곡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손지창 내 아버지는 임태근씨 30년 만에 설 해우 2001년 이복 형제인 가수 임재범과 탤런트 손지창이 설인 1월 24일 인기 아나운서였던 아버지 임태근씨를 찾아감으로써 30년 만에 산부자가 상봉했죠. 두 사람이 임태근씨의 이복 아들이라는 소문은 전부터 있었지만 한자리에 모여 이를 기정사실화한 것은 처음입니다. 손지창은 아버지는 고교 3학년 때 찾아 뵌 이래 10여 년 만에 만난 것이고 형과는 92년 대학생 때 몇 번 만난 적이 있다면서 산부자가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형제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 세배를 올렸죠. 임재범은 다음 달 11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예비신부 송남영씨를 손지창은 아내인 오연수와 아들 성민근을 동행했습니다. 손지창은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좋은 형을 갖게 되어 자랑스럽다. 그동안 형의 방황은 10분 이하 할 수 있다. 형은 음악적 재능을 떠나서라도 지금까지 내가 만난 그 어떤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감을 밝혔죠. 임태근은 60, 70년대 최고의 아나운서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임재범은 사랑보다 깊은 상처 등으로 가수로서 이름을 떨쳤고 손지창은 탤런트와 가수에서 최근에는 벤처 사업가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손지창은 미스 충북 출신의 어머니와 임태근 사이에서 태어나 이모부의 성을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풀지 못한 가족사 임재범은 배우이자 가수인 손지창과 이벅 형제입니다. 임재범의 아버지인 임태근 전 MBC 아나운서가 외도로 인해 낳은 자식이 임재범과 손지창입니다. 이후 손지창은 방송을 통해 아버지와 제외, 방송 분만 보면 산무자가 완벽하게 화해한 듯 보이지만 이후 손지창이 밝힌 바에 의하면 그건 방송사의 편집이며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생각도 없고 다시 보고 싶지도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임재범은 임태근의 세컨드, 손지창은 임태근의 서드의 자식입니다. 사실 족보가 너무 꼬여서 정확한 정의가 불가능한데요. 임태근은 둘 다 바람을 피워 얻은 자식이고 그나마 임재범은 이혼 과정을 이용해서 어찌어찌 출생사유를 숨겨서 임씨 성을 물려줬지만 손지창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해 이리저리 떠넘기게다가 결국 손이 동서에게 떠넘겨서 그 동서의 성인 손씨로 호주에게 올라가게 만들었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에 발언을 봐서 손지창도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가 토크쇼에서 고백한 바에 따르면 적어도 대학교 합격한 후에 첫 등록금만큼은 아버지에게 받고 싶었기 때문에 찾아간 적은 있었는데 문자 그대로 넌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문전박대했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나중에도 손지창은 나는 손지창이지 임지창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나와 오연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을 임씨로 개명할 마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자식을 얻지 못한 아버지 임태근은 이 사이 이미 바람을 피워 사생아인 임재범 손지창을 얻었습니다. 이후 임재범은 한 살 때 생모가 일본으로 떠나 어쩔 수 없이 키웠지만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심도 주지 않은 채 숨겨 키웠죠. 이후 이혼하고 두 번째 결혼을 한 뒤에야 호적에는 올려줬다고 합니다. 임재범도 자신의 어머니가 생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한동안 방황했었죠. 즉 첫 번째 부인하고 결혼 생활 중에 제3의 여인과 바람을 피워 자식을 낳았는데 호적에는 또다시 별개인 두 번째 부인 아들로 들어가 있다. 이 딴 출생의 비밀은 어지간한 막장 드라마에도 나오기 힘들듯 합니다. 하지만 손지창을 끝까지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다가 이런저런 소문이 나게 되고 기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야 비로소 아들아라며 감동의 재회 따위를 연출합니다. 아버지 임태근이 mbc의 유명 아나운서 출신 간부에다가 파워까지 있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연출에 응했던 손지창이지만 이후 그건 다 연출이고 난 그 인간 아버지로 인정할 생각이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래도 임재범과 손지창의 사이는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손지창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말하길 더 불로 재결합을 했을 때 손지창에게 보컬 트레이닝을 시켜준 사람이 바로 임재범이었다고 하며 제수 오연수도 임재범의 팬인 듯 합니다. 임재범님 가족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